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따단 네 제 질문은요 저희 딜러분들 저희 다 나이 아시죠? 저희 멤버들의 나이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5초 안에 말해주세요 5초 5초 안에 말 못하시면 탈락입니다 손들어주세요 가능하신 분 저희 딜러분들 가능하신 분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도전해주세요 또 찝으셔도 됩니다 2초 4초 5초 시작합니다 시작 1 2 3 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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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빠밤 지금 저희 이렇게 봐주시는 와중에 자꾸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네, 조금만 어? 갑자기 힘이 뜨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여자 여자 멤버들 중에서 가장 발 사이즈가 작은 멤버가 있는데요. 그 멤버는 바로 미소양이에요. 그렇다면 미소양의 발 사이즈는 몇 cm일까요? 어? 237! 225! 225! 하나, 둘, 셋! 아, 저기 쌍글라스 계신 분! 아니, 아니, 아니. 네! 말씀해주세요. 사이즈가 몇일까요? 발 사이즈는 몇일까요? 발 사이즈가 몇일까요? 원래... 외국분이라서 못 알아듣었어요. 237! 아, 아쉬워요. 225! 우와! 225, 정답! 정답! 저는 한 2를 넣을 줄 알았거든요. 아, 200 너무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자 여자 멤버 중에서 발 사이즈가 가장 큰 멤버도 있는데요. 그 멤버는 바로 접니다. 아니, 우회죠. 진짜 우회입니다. 네, 그렇다면 발 사이즈는 과연 몇 cm일까요? 300! 아,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네, 이쪽 분. 네? 어, 250 했는... 250, 250? 정답! 아니, 어떡해 진짜? 정답이다!